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아멘 축복합니다. 오늘도 승리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